관우사 세게 해, 세게 해. 촬영하면서 같이 출연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...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냐고?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냐고 질문해야지, 정확히. 이기고 싶어서 당연하지까지 해야 해. 그렇지, 그렇게 생각할게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그럼요. 당연하지. 그렇지, 그렇게 하면 돼. 오빠 작품 안에서 오빠 하다가 자기 된 적 있지? 오빠 하다가 자기 된 적 있지? 내 동생의 역할을 낳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? 아니, 좀 심하네. 심하네. 아니, 술은 성인이니까. 아니, 술은 성인이니까. 야, 남자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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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니까.